조합재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 11월 24일 밤 9시 21분입니다 김종인에게 물려든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리더십에 대한 중대한 의문이 지금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내년 대통령 선거에도 매우 불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뇌물정과자이고 좌우를 넘나들면서 정상배적 행동을 해온 김종인과 만나서 단판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인과 만나서 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원장 합류 여부에 대해서 결론을 낼 줄 알았더니 오늘 식사를 하고 나와서 윤석열 후보는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 선거나 전쟁이나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타이밍입니다 이미 타이밍을 놓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윤석열 후보는 허위 보고를 했습니다 김종인 씨가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기로 했다라고 지난 주말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게 거짓말로 밝혀졌어요 그 뒤에 김종인 씨는 계속 이 소리 저 소리 해가면서 애를 태우고 있는데 윤석열 후보가 끊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수렁에 빠졌습니다 그리고 지지율이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김종인의 목리에 윤석열이 말려들어서 지지율이 떨어지는데 이 책임은 이제는 김종인보다는 윤석열 후보에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중구 음식점인 달개비에서 김 전 위원장과 만찬 회동을 하는 걸 보고 기자들이 아 이제 타결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더 기다려 봐야 된다고 하니까 맥이 빠진 거죠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제안한 선대미 총괄선대위원장 직과 관련하여 아직은 거기에 대해 확정적인 이야기는 안 했다고 기자들에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왜 지금과 같은 입장을 견제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후보에게 했다 후보와 특별한 이견이 생겨서 하는 것이 아니고 선대위가 제대로 기능을 가져가려면 선대위 운영 과정에서 쓸데없는 자범이 생기면 될 수 없다고 이야기를 한 것이다 처음부터 출발을 잘해야지 도중에 괜히 쓸데없는 자범이 생겨서 그때 가서 이러니 저러니 이야기하면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진에 제대로 정비하고서 출발하자는 뜻으로 내가 이야기했다 아주 원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만 한 이야기죠 김 전 위원장이 현장을 떠난 뒤 윤석열 후보는 기자들에게 김종인 박사께서 먼저 나오면서 말씀을 하셨죠 저도 그 정도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라고 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인선 불만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구체적인 말씀을 드리긴 그렇다고 했습니다 추가 논의 시안을 정했느냐는 질문에 따로 약속한 건 없는데 시간이 조금 필요하다면서 어떻게든 잘 되도록 도안은 주겠다 총괄선대위원장직 문제는 조금 더 시간을 갖겠다고 이야기하셨다고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이야기가 나온 게 며칠 됐습니까 계속 일주일 동안 이 같은 이야기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만찬 전과 비교해 상황이 나아졌는지에 대해서는 웃으며 이 정도 합시다 내일 최고위에서 총괄본부장들은 인선해야 할 것 같다 제가 김 전 위원장께 다 말씀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건 완전히 국민을 우롱하는 겁니다 김종인은 기자들을 동원해 가지고 윤석열을 갖고 놀고 윤석열이 그런 김종인에게 타니까 두 사람이 합작을 해 가지고 지금 국민들을 아주 이리저리 흔들어 데리고 있습니다 국민들을 흔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난 주말에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 세 사람 체제로 간다라고 윤석열이 발표를 했다 이겁니다 발표를 했는데 그 다음날 김종인이가 뒤집으면서 윤석열을 바보로 만들었습니다 아니 거짓말쟁이로 만든 거죠 그런데 오늘 만났으면 이제 시간도 다 됐고 해 가지고 뭐가 결론이 나야 되는가 또 결론은 안 냅니다 제일 문제는 결정을 늦게 하는 겁니다 나쁜 결정보다 늦은 결정이 더 나쁜 겁니다 제일 중요한 문제는 이겁니다 도대체 두 사람이 이견을 보이는 게 얼마나 중대하느냐는 겁니다 정말 이게 체제의 운명을 건 선건데 양쪽이 다 노선이 되려다 다르다 한 사람은 자유민주주의 노선으로 가야 한다 그게 아니고 한쪽은 중도 노선으로 가야 한다 여기서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렇게 실랑이를 벌린다면 그건 이해가 됩니다 그건 노선 차이니까 그런데 가만히 이야기하는 거 보면 이게 좀 감투사업입니다 누구는 안 된다 누구는 좋다 조직을 크게 해야 한다 작게 해야 한다 이게 국민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라서 미루 보면 김종인도 그렇고 윤석열도 그렇고 두 사람은 이미 이번 선거는 다 이겼다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이겼으니까 이긴 다음에 어느 자리는 누가 가질 것이냐 지방선거 공천권은 누가 가질 것이냐 국무총원이 누가 할 것이냐 이런 걸 놓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국민들이 알면 참겠습니까 지금 절박하게 불리하다고 봐야죠 야당이 이런 거대 여당 그리고 선동의 귀재들인 이런 집단을 상대로 이기려면 지금 지고 있다는 생각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싸워서 이겨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은 윤석열 김종인 두 사람의 하는 행동을 보고 있으면은 이제는 이긴 거 틀림없으니까 실전만 안 하면 된다 완전히 수비로 돌아섰습니다 공격을 해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재명과 문재인과 싸워서 이길 생각을 해야지 이미 이만큼 얻었으니까 지키자 수비하자 조심하자 실수하지 말자 이런 자세가 영역합니다 어제 있었던 해프닝 윤석열이 전두환 전 대통령 빈소에 가겠다고 해놓고 주변에서 흔드니까 안 가겠다고 바꿔버렸습니다 아니 가겠다고 했으면 가는 거지 세상에 빈소를 가는데 누구한테 물어보고 갑니까 그것도 전직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전직 대통령이 돌아가셨는데 그 빈소에 간다고 발표했다가 주변에서 흔들어버리니까 금방 안 가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이 윤석열 후보 이미 기가 끊긴 것 같습니다 전두환 관련 발언으로 사과한 이후에 윤석열 후보의 하는 행태는 보면은 아주 뭔가 기가 죽은 사람처럼 겁을 먹은 사람처럼 행동합니다 그게 바로 요사이 김종인과 만나서 벌리는 이런 해프닝과도 연관되는 것 아니냐 윤석열 후보는 김종인이 뇌물 전과자라는 것을 압니까 모릅니까 아니 부패를 척결하겠다는 검찰총장 출신이 뇌물 전과자를 간판으로 내걸어가지고 전과사범 이재명을 공격하겠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또 이재명을 이재명의 부패 몸통이라고 윤석열 씨가 이야기하는 자신은 부패 척결의 적임자라고 이야기하는 그 구도에서 이재명을 공격할 수 없는 선대위원장을 뽑아놓고 어떻게 선거운동을 합니까 지금 이재명과 대장동 사건의 연루관계 여기서 선거에 승부가 나는데 그것을 공격할 수 없는 사람을 원천적으로 뇌물 권력형 부패 부패자를 그것도 나이가 80 넘은 사람을 총괄선대위원장으로 뽑아놓고 선거운동이 됩니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리고 김종인의 성격상 불리해지면 잘못을 다 윤석열에게 떠넘기고 자기는 책임없다는 식으로 짐 사고 갈 사람 아닙니까 불리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오늘까지 끌려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국민이 참아줄까요 지금 이재명은 완전히 날렵하게 변신해가지고 처절하게 절박하게 지금 싸우고 있습니다 지지율도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이 3월 9일 대선의 승부가 결정되는 순간일지 모릅니다 이 며칠이 시간은 미안하지만 윤석열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윤석열이 김종인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면 이번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현재로는 정리하고 내일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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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감사합니다.